아이고 속상하여 아이고 속상하여 참 그런건 아방을 아니 닮아도 좋쥬 저 도깨 아들 자이 어떤거 민족구게 가면 아들 앞이 꼭 도깨가 들어가는데 아니 그런건 아니 물려받아도 좋구 그런건 아방 참 아니 닮아도 좋쥬 저 각시신디 욱 커멍 저 저 저 성질 못죽여 정 자네 싸우멍 사는거 봐가면 양 나가고 속상해연 어 무살쿠다게 이사룸아 아들이여는 소나이여는 것이 가끔씩 욱할수도 있고 각시가 그런것도 받아주고 그런거지 받아줘 받아줘 적당히 허 이사 그것도 받아주고 참 얼루멍 달루멍 하는거주 맨울이 서무던치냐 콧물 잘잘룰물 잘잘룰멍 참 전나완 참 어머니 아이들 생각허는 제가 초망 살아야되는거 맞는 일이긴 허여요 허지만은 참 저 아방 욱할 때마다 인혁 참 속상하고 미식 대화도 아니 되고 용심만 내멍 말을 곧전해도 인혁 성질만 성질이 독불장군처럼 획허게 나가버리고 그런통에 어머니 저 속상해서 못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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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려부르세요 그믄 야방 갈려 갈려 두가 그 살림 콧물 잘잘놀 눈물 잘잘실만 속성 놈이지 말다니 동수가 인혁 아들 얘기하면 말라는거 봐봐봐게 그자 갈려부러 갈려부러 그럼 살림 갈림이 쉬운 일이 꽉게 아이고 그런거에요 어떤거에요 그런거에요 들어보는 미식은 며느리가 존단일 할머니 20대다게 그 미식은 돈을 씌어도 달맘지 크게 씌주 어디강 술값으로 미식은 20만원이여 미식은 10만원이여 이 금액이 커가 난 며느린 사회생을 넘은 돈 아니실순 어지만은 이 살림도 생각허고 아이들 학원비어머에 돈이 하영 들어가 난 허설 존양하영 액경실엔 그가 존소리에 있쌤 그자 문 쾅쾅 덮어가멍 외울러가멍 그자 밥도 아니 먹음 집 나가버렸쟤네 난 아이고 그런거 써 아방 아니 닮아도 좋고 아방 성질 아니 물려도 좋쥬 어떤 쭉떡이 진의 아방을 닮으고 가이네 다설렁 우리 집들에 들어오리네요 어멍아방 사는거 딱 혼 열흘만 반가면 정신이 들어 그 며느리도 평생 일날 어멍 그자 집사님들 어멍 노기멍 사는 아이고 아방 옷을 어멍주실대네 미실만 그는 어멍이네 어멍시대네 전연날 사람들이 난 그자 초물린 자 세게 가슴에 세게 가멍 그자 어디 못깡 사는거고 요새 아이들은 그 힘수가게 그 난 저놈의 아들이 그 성질도 헛설 죽이고 인혁각시 바른말 헤어가멍 인정도 허고 또신 아니여키는 다짐도 허멍 어떤허떵 살아가살건디 아방 오는 것만 방그저 외울러는 것만 방 아이가 커누난 지도 공허민 저 각시같아 받아줄 태중의 영혼에 정헌은디 나 양 참 아방 그런건 아니 물려도 좋아신디 어떤이엔 죽것이 참 나이 들어간 난 아방 모습이 아들신디 나와암수다게 그 고를말이냐 당연한거지 경호거 검신 부진거만 나와가면 죽것이 아방 닮아 그 아방 닮으면 그냥 왜 하루방 닮던 얘기하느냐 그 아방같은 나 물려받은거지 성진은 아방신디 물려받아도 아들 지뢰 크고 저 덕대 좋은건 참 어멍이고 참 가해신디 아 덕대로게나 밀어불제냄서 아방 닮아시면 그 지뢰영행은 또 이렇게 가해 콤플렉스 그 자꾸 진짜 미신바 지뢰염식은 긍에도 좋은건 긍에도 어멍신디 물려받은 한 점 공복개나 하고 어디강 점이 덕대로도 기십죽지 아니는건 좋게 물려받으신디 아이고 아방 성질을 물려받아 누나 저 욱하는거 저거 어떤거 믿죠? 인간이 경헌은게 아니야 이 사람아 좋은건 그냥 못땅 인형이고 굳이건 못땅 나고 아이고 맨어리신디 허건 느가 총꼬 어멍방도 총꼬 아이들 부멍도 총꼬 속상허글라 속상허글라 우리집이도 고 밥도 밥도 주지 말고 저 문도 종갑을 내네 매운맛을 바삭 그 아들이 정신을 출리죠 니 각시컹임쩐 저 문 쾅쾅더구멍 이사오름은 뭐 다시모 먹이냐 너 뭐 빠를내놈이 실만 아이고 며느리가 못한건 못땅땅해도 아들이 못한건 못땅땅 정확하게 판정을 해줘서 주인혁 아들만 뭐 십팔이냐 판정하게 아이고 속삼없어게 아방양 아방 성질 물려받은 중이나 아들 왜 굳은건 다 나한테만 물려받았고 좋은건 인형만 다 물려받아야 떼널라 어 목소리 큰건 굳나 그 짠 뭐 아들만 잡아먹지 못해 뭐 다시모 먹지를 도착해 아니 persons 어 너 네 국어 이 потреб 패부터 순에